아 진짜 물돌라는데 진짜 우리 나가야 돼요. 엄마한테 전화해볼까? 엄마 나 마지막이 있어. 아들이 나한테 물어본 게 있었어요. 아빠,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 좋은 사진이냐. 작가의 의도가 이 사람이 뭘 닮으려고 노력을 했느냐. 그걸 볼 수 있어야지만이 좋은 사진이다.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. 그 어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잘못됐다고 정직하게 살라고 노력하고 있네요. stuff. 소인물이 한글자막 by 한효정